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6분터장 골카운트 1블리그 2점 만납니다 이 때 firing rule에 대기 이처럼 처음 선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감기가 있기때문에 때로 여기서 6시 처벌이 되어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더해있겠죠 오늘 밀어내기로 한점이 들어옵니다 밀어내기로 한점이 들어와서 한점 만에 그리고 스포은 13대 그리고 역시 안에 많이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여러분 안녕하세요.